네 안녕하세요 퐁얼입니다. 저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가 라스? 롤스? 라이스? 어쨌든 매드센 디케이 라는 사람의 레이스고 저한테는 등급이 아직 평가가 안됐다는데 루이텔한테는 이게 100% 라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건 데스런 레이스라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병신 레이스여가지고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왜 잠겨있어? 태조 렉트 해봐야죠 오랜 만에 는 처음이지만 돌아간다 누가 준비 안했나? 야 또 나 마지막이야 누가 나 마지막으로 보냈냐 ema니메이란 타lungen 고드하우스테의 출발 버튼으로 출발 버튼 가능하고 야 아아 겨워 안녕하자 오늘 그거야 이거다 오우씨 이번엔 10R 이번엔 아이폰이 10R 레이저 렉트 오케이 대 저렉트 렉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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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지! 착지! 좋았어 낙하살이다 아 게임 아 잠만이야 이거 뭐야 아니 왓더팍! 시작이야 어 됐다 뭐야 잘 뛰어내 으아악 아니 왜 떨어뜨려 이건 으아하하하하 뒤에 뒤에서 사람 떨어져 안 떨어졌어 니 뒤에 있다 나 니 뒤에 있다 ㅋㅋㅋㅋ 와 참 사람 떨어져있어 으아 와어우 좋아 1등이야 핫! 핫! 아 저번에 아 그거 생각난다 루이텐이 그거 걸어서 세계 소화로 한거 아 그거 아 그거 그 느낌이구나 그거 있잖아 너 자전거 이거 뭐 뛰는 레이스 자전거 레이스다 야 이건 뭔 씨 앞으로 꼬꾸라져야 돼 에이씨 전 안 꼬꾸라졌는데 아 뭐야 나 뭐야 혼자 꼬꾸라지셨어 자빠졌는데 하젓! 아! 아 하필 머리로 아따 잠깐만 머리에 머리에 충격받아서 민머리 제 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되겠다 헛! 오케이 찍었어? 오케이 오우 찢어쓰 오 잠깐만 오케이 자동차로 병신! 죽었어 좋았어 다음 차량 병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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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야 퇴저렉트 왜이래 다음 차량 병신! 간다 간다 뿅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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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뿅 간다 이게 뭐지요 그니까 그니까 100% 아 이래서 100%야? 얘야? 이게 무엇인가? 너무 쉽잖아 단지 저 구간만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저기서 죽는 사람 한두 명 찍고 가 우리 졸라 쉽게 깨버렸네 좋잖아! 밑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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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밑으로 왼쪽 끌어져! 병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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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죽은거 아 왜 죽었어 저 어쨌든 시간 2분 47초 아니 아니 미쳤네 다른 레이스 한 번 더 갈까요? 아니 그게 아니고 데스런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너무 빨리 데스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랑 이어붙이면 되지 안돼 그래 데스런이 어 길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힘든 레이스 하고 나서는 무조건 쉬운거 하기로 했어 어 이거 하나 쉬운거 했으니까 됐지 뭐 됐지 뭐 하나면 됐지 어쨌든 이번 영상 이 잘못으로 넘어가면 이번 레이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덕터재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호우